백신만 개발되면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에서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기대가 상당히 좀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보다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서 오히려 경기 둔화가 앞에 미국에서 보셨던 것처럼 조금 심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백신 접종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어제 중앙약사심사위원회에서 셀트리온의 치료제 레키노나주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발표를 쭉 보면서 이 언론 저 언론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쪽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어느 쪽에서는 또 그냥 뭐 상당히 불분명하다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만 사용 건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또 뭐 위력적이지 않다라는 쪽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떤 형태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시각체의 중앙약심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약심하기 전에 검증 자문단을 통해서 이제 공고를 허가 공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약심 쪽에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저도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중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바가 있지만 이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경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약심에서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경증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검증을 도출을 해서 허가사항에 넣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중앙약심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경증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 하에 고 의원군에 대해서 이 퇴학 경증 환자한테 퇴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열어둘 수는 있겠지만 통계적 유의성 그래서 이제 3상을 조건으로 중증에 대해서 허가를 공고하는 형태인데 이제 결론은 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시각처에서는 그전에 이제 검증 자문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앙약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점검의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밝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점검의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허가에 대한 범위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시장에서는 치료제와 관련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FDA 승인을 받아서 해외 승인 판매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에서 얘기했던 것도 국내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익을 내지 않겠다 우리는 수출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내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FDA를 통과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FDA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해외 승인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하고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미국 FDA에 허가된 거는 항체 치료제로 두 건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길라드 사의 랜데스비르가 허가된 상태인데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코로나 신속 대응 프로그램인 초고속 작전 이런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항체 치료제 투약률을 보면 정보를 보면 최근에 미국 내에 거의 40%로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셀프치료원이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허가와 함께 그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치료제 지금 현재 또 항체 치료제가 되고 있는 게 닐라이 닐리의 항체 치료제랑 그 다음에 레제네논이라는 항체 복합 형태가 있거든요 두 건이 항체 치료제로 허가됐는데 그게 굉장히 수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효율이 40% 가까이 육박을 한대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릴라이 릴리라든가 레제네논의 그런 치료제와 비교해서 동등 이상만 나오면 얼마든지 수요가 있겠다 셀프치료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과 유럽 EMA, EMA, 미국 FTA의 신속허가 신청을 통해서 조건부 긴급 승인 신청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에서의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FTA라든가 EMA의 승인을 통해서 만약에 지금까지의 그런 흐름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경우 얼마든지 셀프치료원이 목적 한 바를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신으로 넘어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대를 많이 모으고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아스트로제네카서부터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백신이 고령층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면서 백신 효과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은 얘기가 있네요 어떤 얘기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아스트로제네카의 백신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잘 되면 우리나라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는 아주 중요한 백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발단은 26일에 화요일 날 유럽 우리나라 말하면 식약처 EMA에서 거기에 유럽에 있는 의회에서의 복원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EMA의 청장이 기본적으로 지금 특정 연령층 소위 언론에 나온 바와 같이 65세 이하에 대해서만 항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9일 내일이죠 내일 과학적인 최종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런 65세까지 이상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발단이 됐던 부분들도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독일 보건부의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거기에 예방률 자체가 예방에 대한 백신의 예방률 자체가 한 8%대밖에 안 된다 65세 인구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65세 인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독일 보건부에서 반론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 그리고 또 시적으로 얘기해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도 이미 지금 현재 영국도 이미 됐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도에서도 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돼서 퇴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보면 결과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29일 날 이렇게 최종적인 판단을 유럽 시약처에서 EMA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글쎄 이게 논란이 어느 정도 벌어질 거는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워낙 짧은 시간 내에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투약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논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실제화 되는 것 같고요 백신 접종 속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생각은 백신만 나오면 아무튼 게임 체인지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오고도 그리고 또 접종을 하고도 시간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예상보다는 접종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접종 속도가 느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새롭게 소개한 가장 빠르게 허가된 게 파이자의 mRNA 백신 모더나 마찬가지로 mRNA 백신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좋은 형태의 그러한 어떤 백신 공급에서 초저온 마이너스 20에서 가장 높게는 마이너스 70도로 요하는 그러한 체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운송과 보호관 이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1차적으로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긴급하게 백신을 하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이슈들이 아무래도 약간 불신에 대한 이슈 노르웨이에도 파이자 백신이 65세 고령 인구를 중심으로 한 29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의료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대규모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접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체계적인 특히 초저온의 백신을 요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는 사실 선진국에서도 쉽지 않았던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미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땅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범부처로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고 아마 오후에 그러한 종합대책을 발표를 할 텐데요 이게 체계적으로 범부처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별로 범부처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를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70%의 접종 완료를 해서 집단 면역을 시킬 수 있겠다는 목표를 갖고 정부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국민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정부의 체계적인 그러한 어떤 대응책 이런 부분이 선진국 사례를 해서 보면 우리도 그런 벤치막을 통해서 좀 우리도 고민을 해서 대응해야 되는 이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선진국보다는 조금 잘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셀트리온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 국내에서 다른 회사들도 치료제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치료제도 그렇고 백신 우선 백신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바이러스 백신 해서 4백신인데 주로 중국 쪽에서 개발하는데 우리나라는 4백신에 대해서 지금 임상 승인하는 회사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 백신입니다 최근에도 2천만 명 분량의 그러한 계약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의 노바백스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런 단백질 백신으로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전자 백신 잘 아시고 있는 모더나나 화이자의 백신들이 mRNA 기반의 백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넥신 국제백신연구소가 유전자 백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RNA 타입이 아니라 DNA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전자 재조합 백신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잔슨앤잔슨 얀센에서 시적으로는 자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도 그다음에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이 백신 카테고리에 드는 범위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도 두 개의 회사가 셀리드랑 유바이올로이스가 임상 승인을 받아서 임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제입니다 치료제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약물 재창출, 길리아드의 약물 재창추로 랜드스비료를 하면서 굉장히 주목받고 이거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약물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되다 보니까 이상서부터 하고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 자사가 갖고 있거나 기존에 알려진 약물들을 많은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런 약물 재창출로서는 대웅제학과 정문당인데 둘 다 알려진 약물들입니다 취장염 치료제인데 오랫동안 알려졌기 때문에 안정성의 이슈는 없고 과연 유효성에서 얼마만큼 검증이 되겠느냐 이상을 완료를 하고 조건부로, 삼상하는 조건부로 허가 신청을 할 예정으로 언론에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는 보신 바와 같이 셀치료원이 지금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해서 조만간에 2월, 늦어도 2월 초에 허가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외에 녹십자가 혈장 치료제로 마찬가지로 완료를 하고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콜드체인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구축 현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콜드체인 하면 음식물이라든가 약품에서 이미 온도를 전원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정하게 그걸 잘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그게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화두가 됐던 것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영하 70도씨 내지는 영하 20도씨의 초조운 콜드체인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가졌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콜드체인에 대한 유통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접종센터, 해간부를 중심으로 한 250군데에 접종센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유통이라든가 보관에 대해서 민간 측면에서는 총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할 예정이 있는데 거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콜드체인에 대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도하고 물론 거기에 원천적인 기술의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른 기업들이 관여되겠죠 그런데 백신에서는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에서는 이 시스템이 갖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에서 협력을 잘 이끌어서 성공적으로 백신 투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왕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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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